12월 29일 오전에 일본 도쿄와 사이타마 현에서 띠무양의 구름이 출현하고 9시 30분경에는 가나가와변에 유코하마 시에 지진운이 나타났습니다. 2시간 후에 12월 29일 오전 11시 33분에 도쿄도 23구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진운이 지진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인 인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29일 도쿄도 23구의 지진이 일본 지진학자들에게 계속 이야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원지가 바로 도쿄도 23구의 내리마고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진이 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내리마고는 일본 도쿄도 북서쪽에 위치한 특별구이며 북쪽으로는 사이타마 현 서쪽으로는 무사시노시 리시토큐시와 접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74만 명입니다. 최근 도쿄도 23구의 지진이 11월 20일부터는 지진 발생 패턴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도쿄도 23구에서 5월 14일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6개월 후인 11월부터 지진 발생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도쿄도 23구에서 11월 20일에는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10일 뒤인 11월 30일에는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7일 뒤인 12월 7일에는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22일 뒤인 12월 29일에는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은 1만 6천여 명의 사망자와 2천6백여 명의 실통자를 냈습니다. 2021년은 대지진 10년 주기설에 기반한 도쿄 지역 직하강진설이 꾸준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아우무리, 이와테, 네무로, 미야기, 미야자키, 시지오카 등의 바다에서 적어도 진도 7에서 9도까지의 강진 발생률이 70%에서 90%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도쿄를 포함하는 간토지방 남쪽을 진원지로 하는 직하강진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 지역에서 그런 강진이 발생하면 약 2만 3천 명 정도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 3일 초승달을 앞둔 시점에서 12월 21일에 일본 내각구에서 강진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12월 21일에 일본 내각구에서 일본해구와 코리레구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 강도, 9.0 이상의 최대급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최대 19만 9천 명이 사망한다는 피해 상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